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중국 오류동 쪽에 있는 상근이네 짬뽕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집인데 짬뽕이 엄청 맛있는 집입니다 어떤 레시피를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국류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패기있고 열정적이게 요리를 하시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짬뽕과 그 위에 탕수육과 짜장면도 너무 존맛탱입니다 특히나 배달도 사장님께서 직접 가시고 서비스 마인드가 되어있으셔서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짬뽕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번 오면 당구됩니다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대전 오류동 쪽에 상근이네 짬뽕 한번 들려보십시오 배달도 가능하니까 시켜먹으셔도 됩니다 이상 레시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